안녕하세요 성함이요 많이 늦지 않으셨네요 늦는다고 연락 주셔서 작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DM으로 도안 보내주신 분 맞으시죠? 예쁘게 디자인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거예요 위의 걸로 봐주시면 돼요 보내주신 도안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떠세요? 작은 별을 품고 있는 달 모양을 원하셔서 이렇게 디자인해봤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쁜데요 위치는 정하셨어요? 아 여기 쇄골 아래쪽 여기 맞으시죠? 저랑 같은 곳에 하시네요 여기 많이들 하세요 예쁘잖아요 위치랑 크기 확인해주세요 여기 어떠세요? 살짝 아래로? 이 정도 이 정도는 어때요? 크기는요? 크기는요? 크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타투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쇄골 아래쪽에다가 하는 거라서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크면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랑 크기는 여기로 고정할게요 이렇게 위치를 고정해주고 그리고 커버업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예요? 여기요? 귀 아래쪽? 여기구나 자세히 볼게요 이 레터링 타투 말씀하시는 거죠? 타투가 살짝 번졌네요 번져서 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더플 디자인은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는 이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추천드릴게요 꽃이랑 날개 쇠 쇠 쇠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쁜 걸로 가지고 올게요 먼저 이거 날개 모양 디자인인데요 유니크해서 손님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꽃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추천드려요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거든요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예쁘고요 아 이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흩날리는 깃털을 새 모양으로 표현한 디자인이에요 독특하죠? 직접 대보고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요? 날개 모양이랑 깃털이요? 이렇게 먼저 날개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어떠세요?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면 크기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일단 디자인만 보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다 너무 예쁘죠? 다 너무 예쁘죠? 충분히 고민하셔도 돼요 날개 모양이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걸로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크기랑 위치 확인해 주세요 여기 이 정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크기는 크기는 기존 이 레터링을 덮으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해 줄게요 됐습니다 고정해 줄게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편하게 뒤로 누워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이대로 앉아서 받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작업 들어가는 곳이 쇄골이랑 목 부분이라서 머리카락은 귀 뒤로 넘겨 줄게요 여기 반대쪽도 여기 반대쪽도 됐습니다 그러면 소독부터 들어가면서 시작할게요 이 시간을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또 한번 더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양치 설명도 안 마세요 더 하면 조금는 높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고정할까요? 정말 맞은데? 이런 갓은 끝까지 그럼요? 내가 해결하지 않을까? 그럼요? 해결할게요 소독 티슈 소독 티슈입니다 조금 차가워요 여기도 그리고 잔사지를 붙이기 전에 시술할 자리에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이제 이 디자인을 시술할 자리에 붙여줄게요 여기 목 쪽에도 날개 모양을 마사지 잉크가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줄게요 잠시 기다려줄게요 잠시만iec 잠시 기다려줄게요 잠시 기다려줄게요 아이고 마를 때까지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계세요 쇄골부터 시술 들어갈게요 바세린 바세린입니다 내 sister 나는 Gerade 바세린 저번엔 나 아멘 저의 샵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스타보고 오셨구나 요즘 너무 바빠서 인스타를 자주 못 올리는데도 어떻게 보고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자세히 퇴근하고 오시는 거예요? 음 피곤하시겠다 그쵸?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제가 자꾸 말 거는 거 아니에요? 반대쪽 들어갈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걸어야지 우리 손님들도 고통을 덜 느껴요 우리 손님들도 고통을 덜 입고 네 이게 몇 번째 타투예요? 네 두 번째예요? 여기 커버업하려고 했던 부위가 첫 번째였구나 타투 처음 했을 때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요? 원래 좀 잘 참으시나? 아 조금 아팠어요? 맞아요 근데 목 부분은 많이 덜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쇄골도 피부가 얇아서 아프실 텐데 그래도 잘 참으시네요 조금 아팠어요 맞아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저는 타투가 막 많지는 않아요 작게 작게 이렇게 있어서 아 그리고 등에 용 한 마리 있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다 될까요? 잠시만요 다음에는 색깔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잠찍듯이 따서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요? 저녁도 안 먹으면 너무 힘들겠다 끝나고 맛있는 거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드실 거예요? 맛있겠다 저요? 저도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이따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려고요 그래도 일이 재밌어서 힘들진 않아요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어때요? 예쁘죠? 저는 이렇게 제가 예쁘게 작업해드린 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힘들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겠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여기 커버팜 부분에도 감쪽같이 예쁘게 잘 덮어줬고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알로에 잘 발라드릴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술한 부위에 랩핑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 랩핑은 두 시간 정도 뒤에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당분간 음주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리터치는 세 달 안에 방문해주시면 무료로 리터치해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쉽게 잘 만드는 게 좋은 변화가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